뜨거운 여름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먼저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 5도 내외,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하고 TV나 인터넷으로 기상 상황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가벼운 증세가 나타나거나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나 술보단 물로 수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봐요!